요번에 OST 로그인 여러분들이 SNS 로그인을 달고 싶을 때 여러분들 사이트에 어떻게 달면 되는지를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코드로 제가 만들었어요 라이브러리를 쓰면 더 쉽겠죠 더 쉽지만 라이브러리는 호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장함수 쓴 거고요 일단 어디를 쓰든 네이버를 쓰든 네이버 로그인을 걸든 페이스북 로그인을 걸든 다 API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제가 이거 닫고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클릭하고 우리 콘솔 항상 갔던 거 GCP 설정할 때 갔던 거죠 그럼 여기서 자 홈이에요 홈에 보면 API 내가 만들었던 API 우리 저번에 유튜브 만들었던 API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PI 계열을 이동하면 저번에 우리가 유튜브 만들었던 게 뭐죠 각각 각자 다 있으시죠 조금 느리네요 제가 유튜브 API라고 했던 거 저걸 만들었던 거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로컬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오오스2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오스2는 로그인 쪽은 다 이쪽입니다 네이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API 내가 추가로 생성하고 싶으면 여기서 생성하면 되고 저거는 우리 유튜브 생성한 것처럼 하면 되고 사용자 인증 정보 가시면 여기 API가 있어요 저는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없는 분들은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게 해가지고 API 키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오스2 클라이언트 아이디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생성됩니다 생성되면 우리는 API 키를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걸 쓸 거거든요 오오스2를 쓸 거잖아요 오오스2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확인했는데 우리는 지금 구글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서버로 접속하죠 구글 서버로 접속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브라우저에서 제가 여기서는 HTTP 우리 걸로 들어가겠죠 로컬호스트에 5000번 그죠? 또는 뭐 전송호 닷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인디플렉스 닷컴 인디플렉스 kr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내가 구글 로그인을 딱 클릭하는 순간 버튼이 있겠죠 로그인 버튼이 구글로 가겠죠 구글로 가면 구글은 이제 여기서 왔는지 이걸 체크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래퍼로 아무거나 안 받아 주겠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거 이거 allow된 건지 허용된 도메인인지를 체크해요 어드레스를 등록해야 되고요 URL을 그래서 OK야 OK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그 다음에 1번이고요 2번은 뭐죠? 구글 로그인하는 페이지가 뜨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세요 이렇게 뜰 겁니다 이거 구글 화면이고요 구글 화면 아직 우리 서버는 최초에 사실 0번이 뭐죠? 우리 서버 우리 서버라고 쓸게요 우리 서버에 처음에 접속을 해야지 HTML이 내려왔겠죠 이거는 생략한 겁니다 내려온 거에서 구글 로그인 딱 눌렀더니 구글에서 이 창을 띄워 주네요 여기 이제 만족했다면 레퍼로 만족했다면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다 잘 됐어요 성공했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브라우저로 갈까요? 브라우저로 가면 안 돼요 브라우저로 가면 위험하죠 이게 오스 방식이고 오스2는 어디로 가냐면 서버로 갑니다 당장 서버로 보내가지고 야 이제 제가 여기 로그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디플렉스 인디플렉스 gmail.com 이렇게 보냈겠죠 이 사용자가 있냐? 이제 내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이 이메일이랑 구글 아이디 유니크한 아이디 있죠 유저 넘버 1234567890 이 두 개를 줘요 그럼 우리 서버에서 뭐 해야 돼요 이 이메일이 있는 유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구글 아이디도 맞춰주는게 제일 좋구요 이것만 맞춰도 상관없는데 이 아이디가 있어 어쨌든 로그인 성공했으니까 이 아이디만 있어도 사실 통과하죠 로그인은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션에다 박아줘야 되죠 잘 박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다시 내려보내주면 되겠죠 이 과정을 거치는게 오스2입니다 오스2 플로우는 다 이해 되시죠 플로우만 이해하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하나 오스2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하나 생성했구요 제가 자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 아이디 있고 클라이언트 비밀번호 있구요 그 다음에 제이슨 다운로드 있죠 세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제이슨 다운로드를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게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 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어디서 보낼 건데 로컬 오스2에 5,000번에서 보낼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등록해 주고 그 다음에 리디렉트 url 라고 하는게 뭐예요 요게 리디렉트입니다 구글이 로그인 성공했을 때 다시 나한테 서버 우리 서버에 줄 거 있죠 요게 리디렉트 url 그래서 그 url 등록해 놔야겠죠 그래서 오스2 로그인 오스2 콜백이라고 제가 콜백 이건 콜백이죠 일종의 내가 요청을 했지만 얘가 나중에 다 처리하고 나서 주는 거는 콜백 함수라 그랬죠 자바스크립트 할 때 그래서 콜백 url 항상 등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등록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로컬이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지만 다 이게 리얼은 안 보여드릴게요 키 키가 다 노출되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금 보면은 제가 플라스크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건 노드고 이거는 엠버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개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 개발할때는 5000번 했다가 실서버는 80포트에요 그럼 80도 내가 등록해 놓으면 되겠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요 두개랑 요 제이슨 파일만 가지고 제이슨 파일만 가지고 쓸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설명해 드릴게요 파일은 제가 다운로드에 들어가 있을거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한거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다운로드 제이슨 파일 다운로드 받았죠 그 다음에 아 콜백 url은 여기죠 자 send url 래퍼라고요 이거는 래퍼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콜백 url 두개 주고 제이슨 파일 다운받았어요 요 세개만 하시면 구글 api에서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플라스크 유티리라는 걸 쓸겁니다 매장함수 그래서 오스2 클라이언트 패키지 안에 컨트리뷰트 안에 플라스크 유틸스에 유저 오스2 라는게 있습니다 오스2 라는게 우리가 지금 이 방식으로 로그인 해주는거 지금은 모든게 다 이 방식이죠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뭐든 다 똑같습니다 구글이건 네이버건 카카오건 다 오스2로 지금 다 통일되어 있구요 자 api키를 등록해야겠죠 유튜브 할 때랑 똑같습니다 제이슨 파일 아까 다운받은거 다운로드 받은거를 어디다가 주냐면 파이웹에다가 지금 여기가 파이웹이죠 실제 소스는 헬로플러스크 안에 있지만 이거 파일 업로드 할 때 우리 했습니다 파일 업로드 할 때 항상 여기가 루트 라는거 템플릿 엔지 진짜로 갔을 때만 어디에요 이 소개죠 헬로플러스크 소개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2로그 키 세팅하고요 제이슨이랑 오스 클라이언트 시그릿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그릿 이거 두개입니다 두개를 내가 이것도 어떻게 한거에요 익스포트 해 놓은거죠 환경요소로 잡아 놓은 겁니다 안그러면 저 구글 계정 막히죠 그 다음에 오스2 생성하고요 유저 오스2 클라이언트 생성했으면 생성할 때 뭘 준거에요 내가 앱을 준거에요 이 앱이 우리 지금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하고 유저 오스하고 합쳐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로그아웃에서는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 안해줘도 큰 상관 없지만 세션만 날아가면 되지만 이걸 확실히 해주는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PC방에서 로그인 했어요 구글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냥 나왔어요 근데 세션이 완전히 안 닫히면 어떻게 돼요 로그인 돼 있죠 그럴 때 나는 구글에 로그인 한지 모르죠 사용자는 어디 로그인 한거야 우리 사이트에 로그인 했잖아요 구글에 로그인 했다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구글 로그인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로그인을 없애주는게 이겁니다 그래서 세션을 모디파이드 트루 해 놓으면 수정 가능한 거고요 세션에서 요거는 안해줘도 될텐데 해주는게 안전합니다 지금 트루 상태이긴 할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게 트루 안 돼 있으면 얘가 딜리트가 안되겠죠 모디파이드 상태가 그래서 OST의 스토리지는 싹 지워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싹 지우고 나면 구글 로그인 했던게 다 날라가겠죠 그래서 요 두개를 항상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로그아웃 할 때 그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할 때는 요걸 걸어주면 됩니다 요걸 걸어주면 구글 OST라고 우리가 지금 라우트는 설정했지만 요 required라고 하면 OST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로그인 함수를 먼저 보내요 지금 우리가 로그인 함수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지금 갔다가 콜백으로 다시 이 라우트로 올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걸어준 거예요 이 방식도 있고요 여기 여기서 해도 되겠죠 이 라인에서 보내는 소스를 코드 작성하는 코드도 있습니다 샘플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일 간단한게 요겁니다 required 그러면 OST가 필수니까 로그인하러 무조건 가야겠죠 로그인 안되어있으면 로그인 돼있다 그러면 통과될거고 자 그래서 로그인하고 가서 오겠죠 오고 나면 OST의 이메일이랑 OST의 유저 아이디 두개 박아준다고 그랬죠 아까 내가 구글에서 로그인한 이메일이랑 구글 아이디를 박아줍니다 요 두개를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필요 없고 요것만 가지고 셀렉트 해보면 되죠 유저의 이메일이 요 이메일 OST의 이메일 요게 지금 구글이 준거죠 구글이 준걸로 해가지고 만약 유저가 있으면 난 넌 이메 있으면 세션 박으면 되죠 똑같죠 우리 저번에 했던 로그인이랑 그런 다음에 홈으로 보냈습니다 뭐 우리 다른 코드는 생략했어요 넥스트가 있으면 세션에 넥스트를 박았으면 넥스트를 가야되고 뭐 이런거 있었는데 그건 생략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유저가 없으면 해당 사용자가 없습니다 하고 사실은 여기서 저는 바로 가입하면 보낼거고 싶어요 그래서 가입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가입하겠다 그러면 이걸 바로 가입시켜주고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사실 인설트를 때려버려도 돼요 유저에 그러면은 로그인과 가입이 한 번에 처리 되겠죠 보안적으로 보안상 좋은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구글 오우스2 로그인이 있을거고 구글 오우스2 레지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레지스트에서는 인설트를 시켜주면 되고 로그인에서는 이렇게 로그인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걸 한번 코딩을 해 볼게요 먼저 자 이거를 여기 우리 뭐죠 헬로 플라스크 스타트 헬로 플라스크 해도 되고 여기서도 우리 앱이 있죠 앱이 있는 곳에서만 하면 돼요 근데 뷰에서 하는게 가장 좋겠죠 왜냐면은 라우터를 우리 설정을 할거기 때문에 뷰에다가 줄겁니다 요거 일단 제가 요거 하구요 지금 요 구글 오우스2는 제가 복사해 놨어요 이거는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서부터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파일 업로드까지 했던 거구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플라스크 유틸 올려주고요 유저 오우스2 그 다음에 API 키 세팅할게요 이렇게 세팅하고 저는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를 시크릿.제이슨 이라고 여기다가 뒀어요 여기 보면은 시크릿.제이슨 있죠 그걸 여기다 파일에 옮겨 놓은 거구요 다운로드 받은 거 그 다음에 오우스2 클라이언트랑 오우스2 시크릿을 제가 다 익스포트 해 놨습니다 히스토리 보시면 이렇게 등록해 놨죠 두개를 자 그 다음에 저기 했구요 그 다음에 오우스2 생성해야 되고 클래스 생성 여기 위에서 바로 할게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 쪽에는 이 두개 꼭 달아줘야 된다고 했죠 안 달아줘도 밖으로는 보이는 게 거의 없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로그아웃 달아줘야 돼요 자 우리 델 세션 지우는 거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추가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줄 추가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이죠 이건 실제로 로그인 라우터 로그인 라우터를 이렇게 그냥 제가 라우터를 정해야 한 겁니다 같이 두기 위해서 제일 위에다 둘게요 그러면은 이제 화면도 만들어야 겠네요 지금 화면을 한번 띄워봅시다 다이선 다이선 세트 자 여기서 자 요 사인인 옆에다가 구글 로그인 하나 달아 볼게요 여기 로그아웃이고 로그인 이쪽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로그인 되어 있으면 로그인 유저가 있으면 세션에 로그아웃 버튼 달고 유저 이름 보였죠 여기다가 구글 구글 오어스였네 요 라우터 겠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 준 거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는 버튼을 그러면 FA 브랜드 구글 구글 사이닝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 구글 로그인이 하나 추가됐을 겁니다 그럼 구글 사이닝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구글 사이닝 눌렀더니 아 아까 제가 로그인 한번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있네요 로그아웃 한번 하구요 다시 자 아까는 로그아웃에서 제가 이걸 안 달았거든요 방금 보셨죠 로그인이 되어있죠 예 그렇죠 아까 거기 제가 아까 아까는 이 두 줄을 안 넣고 제가 테스트를 했던 거고 지금 이 두 줄을 넣고 다시 로그아웃 때렸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날라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 계정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콜백으로 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어둠이 로그인 된거죠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로그인 하나 찍어 볼게요 정말 잘 왔는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프린트 구글이니까 G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오어스2. 이메일이랑 오어스2. 이메일이랑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다시 로그아웃 하고 잘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로그인 할게요 저는 지금 브라우저에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G 있나요? 지금 디버그 모드라 지금 디버그 모드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일대다 맵핑을 그냥 해 놔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 볼게요 이거는 유저 닉네임에다가 TT TT가 붙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붙인 로직이 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콜백이 정말 오는지는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콜백이 제대로 왔는지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만나서 구글로 갔고요 구글에서 다시 다 로그인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온 거죠 나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편합니다 다른 거 노드.js나 자바로 만약 이걸 구현한다 그러면 구글 아까 콜백 라우터 있죠 그걸 또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파이썬은 이만큼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한 펑션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파이썬이 엄청나게 급상승하더라고요 트렌드 구글 트렌드 상으로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파이썬 배운 거를 자부심으로 가져도 될 겁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자면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로 기결되지 않을까 언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지막 수업 마치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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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